안녕하세요. 마칼럼미스트 박상현입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 음식이 지난 500년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되는 고추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고추 많이들 좋아하시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고추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데요. 우리 밥상이나 그리고 시장에 있는 반찬 가게들을 한번 둘러보시면 굉장히 붉어요. 너무 붉어가지고 도대체 한국 음식에는 고추가 없으면 과연 한국 음식은 가능할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고추의 사용량이 매우 많은데요. 과연 얼마나 한국인은 고추를 많이 먹을까? 우리나라는 인구 수가 그렇게 많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고추 소비량 자체는 한 4위, 5위 정도 합니다. 하지만 이걸 1인당 소비량으로 나눠보면 한국인은 1년에 1인당 약 4kg의 고추를 먹음으로써 전 세계에서 1인당 소비량에서는 단연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과연 언제부터 이렇게 고추를 좋아했으며 그리고 과연 이 고추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국인들에게 뿌리 있게 한국 음식에 이렇게 깊이 영향을 미치게 됐는지 오늘은 그 연역과 유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추가 과연 어떻게 한국으로 유입되게 됐는지 이에 대해서 먼저 고추가 세계 역사에 처음 공식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바로 이탈리아 출신의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때문입니다. 원래 이 대항의 시대가 시작된 것은 인도나 동남아시아에서 나는 향신료를 찾기 위해서였는데 먼저 이 탐험을 시작한 것은 포르투갈 사람들이었습니다. 포르투갈 사람들은 1400년대 초부터 100여 년에 걸쳐서 대서양을 남쪽으로 내려가서 아프리카 최남단인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로 가는 이 항로를 약 100년에 걸쳐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 여왕의 후원을 받은 이탈리아 사람인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늦게 출발하죠. 콜럼버스가 출발한 시기는 1492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포르투갈 사람들이 한 90년 전에 이미 출발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급했던 거예요. 가장 짧은 노선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그냥 대서양을 가로질러서 서쪽으로 서쪽으로 가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지를 만났죠. 육지를 만나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이곳이 바로 인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곳이 지금 어디냐.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사이에 있는 카리브해에 있는 여러 섬들. 지금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아이티 같은 이런 섬들이 있는 제도였는데 이 제도를 인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이곳을 서쪽에 있는 인도다라는 의미로 서인도 제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때 콜럼버스가 유럽으로 가져온 것은 향신료가 아니었고 붉은 고추였습니다. 즉 남미가 원산지인 고추가 콜럼버스에 의해서 유럽에 전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콜럼버스는 이 고추가 붉은색의 후추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조차도 레드페퍼라고 지었고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이것이 붉은 후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는 일종의 확신범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에 살던 누구도 콜럼버스가 가져온 고추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고추는 100여 년쯤 지나가지고 16세기에 접어들어서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상인에 의해서 아시아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 각지로 고추가 퍼지게 되는데 이 고추가 1540년대쯤 되면서 일본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고추가 아시아로까지 퍼지게 되는데 그럼 과연 고추는 한국에는 우리 한반도에는 언제 유입이 됐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학계에서는 고추의 전례에 관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콜럼버스에 의해서 남미로부터 유럽으로 유럽에서 다시 아시아로 그리고 한반도로 전해진 남방전례설이 있는 반면에 또는 중국으로부터 전해진 북방전례설 그리고 고추는 이미 오래전부터 한반도에 자생하고 있었다는 자생설 이 세 가지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학계의 의견은 이렇게 앞으로 좀 더 두고 볼 일이고 대부분이 지금 이제 대중적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것은 주로 남방전례설입니다. 그리고 이 남방전례설에 의하면 임진왜란을 전후해서 일본으로부터 우리 한반도 남쪽에 고추가 전해졌고 이 고추가 이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음식의 유입에 관해서 생각할 때는 도입된 시기와 이것이 확산된 시기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처럼 이렇게 모든 물류와 정보가 빠르게 퍼져나가는 세상이 아니고 교통도 발달해 있지 않고 정보도 그렇게 빠르게 전달되는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 유입됐다 그래서 그 음식이 갑자기 이렇게 퍼져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고추는 우리 한국인의 밥상에 언제부터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입되었느냐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디미방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가지는 의미는 이 책은 여성이 최초로 한글로 쓴 조리서입니다. 저술하신 분은 장계양 선생으로 원래 본가는 안동입니다. 안동 출신이신데 이제 시집을 가셔가지고 오늘날에 경북 영양군에서 살면서 연세가 70세쯤 되셨을 때 이 음식 디미방을 지필을 하셨어요. 이 음식 디미방에는 약 146종의 음식이 있는데 그중에 어디에도 고추가 사용된 흔적은 없습니다. 심지어 음식 디미방에는 아주 흥미로운 재료들도 많은데요. 곰 발바닥으로 만든 요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추는 전혀 쓰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음식 디미방이 저술된 1670년대까지 고추는 경북 지역으로까지 전파되지 않았거나 그렇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식재료는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미로 짐작할 수 있죠. 이 고추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에피소드를 가진 임금님은 27명의 조선의 임금님들 가운데서 가장 오래 제휘했고 가장 오래 사셨던 영조 임금입니다. 고추장을 매우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수라에는 반드시 고추장을 올리도록 하셨고 영조 임금님의 연세 74세쯤 됐을 때는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송이, 생전복, 새끼꽁, 고추장은 네 가지 별미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들 덕분에 진지를 달드시고 이런 것들을 아직 맛볼 수 있는 미각이 남아있는 걸로 봐서는 내가 아직 그렇게 늙지는 않았나 보다라고 신하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승정원 일기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거슬러서 유출을 해보죠. 1670년에 쓰여진 음식 디미방에는 고추를 사용한 흔적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데 1768년에 무려 왕의 말씀을 기록한 승정원 일기에는 고추 그 자체가 아니라 고추로 만든 발효 음식인 고추장이 등장하죠. 그러면 이 사이, 그러니까 약 100년 사이에 고추는 매우 급속하게 조선 사회에 퍼졌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추가 본격적으로 한국인의 밥상에 개입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생각하면 고추가 이렇게 한국 사회에 급속하게 퍼진 것은 200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볼 수 있죠. 이 고추는 과연 이 매운 음식을 왜 한국인들은 이렇게 좋아할까? 남녀를 불문하고 뭔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매운 음식 먹자.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럼 왜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 때 왜 고추를 먹을까? 왜 매운맛을 찾을까? 우리 인간의 몸에는 TRPV라는 온도를 감흥하는 말단신경이 있습니다. TRPV가 하는 역할이 온도를 감지하는 건데 그러면 매운맛을 어떤 식으로 온도를 감지하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미라고 할 때는 단맛, 신맛, 짠맛, 쓴맛 그리고 감칠맛을 얘기합니다. 매운맛은 다섯 가지 맛에 포함하지 않고 이것은 혀가 느끼는 통증, 통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운맛을 먹으면 매운맛의 정체는 캡사이신인데 캡사이신이 우리 혀에 닿으면 혀가 아파요. 그런데 아프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열이 나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매운맛을 드실 때 어떻게 합니까? 땀이 나고 그리고 매우면 이렇게 손부채질을 하죠. 이렇게 온도가 올라갈 때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 역시도 이 높은 온도를 감지하면 어떻게 하냐면 아, 아프구나 지금. 아파서 열이 나는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내에서는 자연스럽게 진통제 역할을 하는 엔돌핀을 분비합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운 음식을 먹으면 온도센스가 반응을 하고 온도센스가 반응을 하면 엔돌핀이 분비되는 거예요. 매운 음식을 먹고 땀을 한번 흘리고 나면 개운한 느낌이 들어요. 뭔가 시원한 느낌이 들고. 이 느낌이 드는 것은 바로 온도센서의 활성화에 의한 엔돌핀의 분비 때문에 생기는 거고 매운 것을 먹고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고 매우 논리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언제부터 한국인이 즐겼느냐. 사실은 1960년대 그리고 70년대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산업화 시절에 접어들면서 급속하게 모든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주 강도 높은 노동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에는 사실 매운 맛을 먹고 땀을 흘리고 이러는 것이 단지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아니라 오랜 노동에 지친 몸을 깨워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현대사회의 음식에서 이렇게 매운 맛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은 바로 산업화와 도시화가 고도로 진행되는 1970년대부터. 그러니까 한 50년 정도밖에 안 된 거죠. 그리고 사실 요즘도 한국인은 매우 노동 강도가 높은 편이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아마 이 매운 맛을 즐기는 한국인의 어떤 기온은 앞으로도 좀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인들이 왜 이렇게 고추를 사랑하고 언제부터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우리의 일상적인 음식에 관한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